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Tinkware 084-730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4일 오전 11시 14분 되겠습니다. Tinkware 뭐 지금 iNavigatio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는 해, 블랙박스는 뜨는 해 그렇게 봤을 때 Tinkware는 이제 블랙박스로 목표를 잡았고 블랙박스 이외에 어 지도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 Tinkware는 음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제 새로운 뭡니까 bmw 와 공급 계약 이슈가 있죠 뭐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 라고 하면 잠재 매출이 5천억대 이상 예상이 되고요 간단한 간단하게 요정도 보고요 먼저 지금 지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지수 흐름 지금 현재 어 오전장에서 어 토장 시가가 이제 939포인트로 이제 시작을 했다 어 시가 946에 시작했다가 어 저가 939가에 찍고 현재 음 최고가가 이제 953, 60에선에서 딱 저항을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올선 이탈 흐름 현재 매동 을 보시자면 코스피는 지금 어 대형주 위주로 좀 빠지고 있죠 지금 외국인 기간 신매도로 대형주 위주로 빠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연기금 외국인 순매수 세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보험 투심도 자 틴크웨어 어제 뭐 작은 거래량으로 조금 이제 긴 은봉으로 때렸죠 때린 이후로 오늘 강보합 그건으로 현재 어 진행 중입니다 이제 흐름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수와 거의 뭐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선에서 어 저항을 받았고요 저항을 받았고 현재 흐름은 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틴크웨어 아이나비 전자 지도 전기 업그레이드 실시 어 틴크웨어는 봄 시즌을 맞아 아이나비 전자 지도에 대한 전기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 이번 업그레이드에서는 뭐 블라블라 그리고 틴크웨어는 전국적으로 변화되는 도로 정보에 빠른 업데이트를 위해 현지 조사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뭐 틴크웨어 관계자는 이달 전기 업그레이드에서는 최근 변경된 도로 및 주요 관심 지점에 대한 최신 정보는 물론 봄 시즌에 맞는 다양한 테마 정보도 업데이트 됩니다 별로 뭐 큰 의미는 없으나 어 그래도 요런 관리는 계속 하고 있다 현재 뭐 틴크웨어의 어떤 경쟁사죠 파인디지털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는 국가가 현재 흐름이 21선 아래에서 놀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틴크웨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다소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BMW와의 어떤 블랙박스 계약 성사 기대가 그거 하나 보시고 그리고 올해 어떤 블랙박스 실적 이런 걸 좀 봐 가면서 지금 현재 뭐 그렇게 뭐 빠른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21선도 이제 하락 추세에서 지금 상승 추세로 꺾여서 올라가는 올라가려고 하는 중이죠 그래서 틴크웨어 좀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뭐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네 오늘은 뭐 틴크웨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음 라이브 초록색 불 깜빡깜빡거리는 여기 무료 추천 종목 탭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됩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김용재 소장님께서 이 탭을 통해서 매일매일 국내외 어떤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수익률 그리고 승률 등이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서 오늘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 보셔야 하는 사항들 이 여섯 가지 꼭 읽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주시기 전에 7시 41분부터 이제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서 한번 먼저 브리핑을 하십니다 하시면 뭐 나스닥 다우 시황에 대한 부분과 어떤 상승이나 뭐 하락에 대한 원인 등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통해서 어 댓글을 통해서 이제 리뷰를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어 9시부터 음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이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어 이렇게 차트로서 어 호가 창이라 어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어 말씀해 주시고 1차 목표가 달성 뭐 2차 목표가 추가 상승 등 상승에 대한 뭐 그런 브리핑을 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한다 라고 하면 이제 하락 손절가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해 놨으니깐 고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부 어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황의 흐름에 대해서 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에 어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었영